안녕하십니까 참가모도 16번 김지훈입니다. 예술하는 집안에 태어나 다양한 예술들을 접했던 저는 무용, 악기, 노래, 춤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 저의 끼를 보여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. 특히 에너지가 넘쳐 에너지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.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저 에너지훈을 지켜봐주세요.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저 에너지훈을 지켜봐주세요.